상윤이 잡아갈라고 경찰할까? 모니터가 불량이야 나 서드라인에 있는 저기로 그래 스타버스 여기 해가 모니터가 불량이야 바꿔야 되겠네? 해결인데 이 새끼야 문자를 보내는 답이 없네 이 새끼 그래가 파는 거 아니야? 아이씨 확인했을 때는 이게 1시간 지나니까 생기더라고 문자가 다행자 갖고 와봐 서드라인 자기 누룩이 끓여줘? 응 소모양이 끓여줌 몇 번에 찍어봐 몇 번에 찍으면 일어날 나한테 몇 번에 찍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일어날 세 번째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